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지혜로운 사람은 숲의 나뭇잎을 숨깁니다. 하지만 만약에 숲이 없다면 숲을 만듭니다. 우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비밀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 메시지를 숨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대문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주어진 문자열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대문자를 순서대로 가져와서 단어를 만들면 됩니다. 입력은 문자열일 거고요. 출력은 비밀 메시지 문자열 혹은 비문자열이 되겠습니다. 이 문자열의 경우에는 H, E, L, L, O가 대문자죠. 이 대문자들을 다 가져와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Hello라는 비밀 메시지가 숨겨져 있죠. 문자가 대문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자열의 isUpper 메소드가 있습니다. 내장함수인 필터를 사용하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문자만 가져올 수 있고요. 가져온 대문자는 문자열의 join 메소드를 사용하면 다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가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문자열을 돌려주고 있고요. 이 문자열은 전부 다 대문자네요. 그래서 전부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 줄로 끝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필터 함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문자열의 isUpper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문자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대문자인 것, 대문자일 때 isUpper의 결과는 true고요. 대문자가 아닌 것은 false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true인 것들만, 즉 대문자 있는 것들만 가져와서 하나의 리스트가 생기겠죠. 얘를 join 메소드를 사용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이 문자열은 대문자 a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a만 돌려주고 있고요. 소문자네요. b 문자를 돌려주고 있고. 굉장히 긴 거죠. 여기에서 대문자만 가져와서 s, n 뭐 이런 식으로 대문자만 가져와서 이렇게 비밀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케이스도 정상적으로 통과하고 있죠.